가방에 관한 꿈은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건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도구로써 꿈에서의 가방은 보통 개인의 경험, 책임, 감정, 그리고 목표와 관련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본 영상에서는 가방 꿈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꿈의 몽의 이론을 제시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방은 우리가 물건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도구로써 꿈에서 가방이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의 책임이나 부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가방을 메거나 운반하는 상황은 현재의 책임감, 부담 또는 삶의 부담스러운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겁거나 가득 차 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거나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이 과중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가방이 가볍거나 비어있는 꿈은 현재 자신이 책임감이나 부담에 대해 느끼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방은 개인의 자원과 준비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가방의 내용물은 꿈꾸는 사람의 자원, 능력, 그리고 준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이 잘 정리되어 있고 필요한 물건들이 모두 들어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으며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방이 엉망이거나 필요한 물건이 부족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원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나 준비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방은 또한 이동과 변화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이사와 관련된 꿈에서 가방이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삶의 변화나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가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방을 싸거나 꾸리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에 대한 준비를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방은 또한 비밀이나 감추어진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가방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가방이 잠겨있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거나 가방을 열어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이나 감추어진 측면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중요한 것, 즉 책임, 자원, 혹은 감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거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원이나 준비 상태를 걱정하고 있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방을 새로 구입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나 자원을 얻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책임이나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가방을 새로 구입하거나 장만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환경이나 역할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방이 열려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이나 비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원이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원이나 준비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 물건이 부족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원이나 준비 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자신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방 안에 물건이 부족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원이나 능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상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김 모 씨의 사례 김 모 씨는 직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기 전 꿈에서 큰 가방을 사서 여러 가지 물건을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역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김 씨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이 새로운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필요한 자원과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새로운 역할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책임을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중인 이 모 씨의 사례 이 모 씨는 이사를 앞두고 꿈에서 여러 개의 가방을 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 씨는 이 꿈을 통해 이사 준비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며 실제로도 이사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방 꿈이 이동과 변화에 대한 준비를 상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박 모 씨의 사례 박 모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꿈에서 가방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나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박 씨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꿈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감정적인 준비와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방과 관련된 꿈은 꿈꾸는 사람의 책임, 자원, 준비 상태, 그리고 이동과 변화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방 꿈은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나 새로운 기회를 나타내며 때로는 불안감이나 부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방 분실하는 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휘 사람들과의 마찰, 불화, 뼈는 연인과의 갈등, 다툼이 생기게 된다. 가방 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꿈 가방은 가정이나 직장, 동업자, 도움을 주던 사람, 일거리, 사업, 자금 출처 등을 상장한다고 볼 수 있다. 가방 속에 문서가 들어있는 것을 본 꿈은 문서와 관계 있는 기. 즉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가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며 가방에 돈이 채워져 있었다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자금집을 살 돈, 사업자금, 계약금 등이 생기게 될 것이다.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재물이 생기게 될 것을 암시한 꿈 가방 안에 문서들이 가득 차 있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처음 계획한 대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될 의미의 꿈이다. 가방 가게에서 크고 좋은 가방을 사는 꿈 자신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는 임신 같은 좋은 일로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 사는 꿈 가방 사는 꿈은 현재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미혼자는 결혼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가방 속에 있던 문서나 물건 등이 없어진 꿈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돈이나 서류 등이 없어진 것을 보았다면 현실에서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꿈이다. 가방 속에 있던 문서나 물건들은 자신의 고민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혹은 고민을 해소할 만한 아이디어나 방법이 생기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꿈이다. 가방에 귀중품을 넣는 꿈 평소 바랐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재물운이 올라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에 돈이 가득 찬 것을 모르고 그 가방을 나에게 가져가라는 꿈 자신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어떤 사업을 계획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에 든 돈의 일부를 몰래 훔치는 꿈 가방에 든 돈의 일부를 몰래 훔치는 꿈을 꾸게 되면 비공식적인 돈으로 착각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연대책임질 일이 생긴다. 가방에 물건을 넣는 꿈 가방에 물건을 넣는 꿈은 오랫던 이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꿈입니다. 가방에 물을 담는 꿈 깨끗한 물을 담는다면 길몽으로 풀이하며 금전운 재물운 등이 상승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에 서류가 가득 들어있는 꿈 가끔 미래의 소송 같은 일로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에 짐을 싸는 꿈 그동안의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가방을 가지고 여행하는 꿈 가방의 무게에 비례하여 일에 대한 고통이나 근심거리 걱정거리 등이 따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을 구입하는 꿈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 가방을 메고 가다 가방을 열어보니 비어있는 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득이 없다는 꿈 가방을 분실하고 찾지 못하는 꿈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등 번거로움을 겪게 되며 가까운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 불화 또는 연인과의 갈등 내지 다툼이 생기게 된다. 가방을 새로 사는 꿈 사업성 관계에서 새로운 상대를 만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을 선물 받는 꿈 뜻밖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을 어딘가에 놔두고 나오는 꿈 자신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을 열고 속을 뒤지거나 들여다보는 꿈 타인의 구설이나 기방을 듣게 되고 혹은 어떤 사건에 연관되어 곤란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을 열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주식 공모, 직원 채용 등의 문호가 개방되고 사건 격리가 명백히 드러남을 뜻한다. 가방을 잃거나 도둑 맞는 꿈 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누군가를 잃는 등 이별하게 됨 가방을 잃게 되거나 도둑 맞는 꿈 가방은 가정이나 직장, 동업자, 도움을 주던 사람, 일거리, 사업, 자금 출처 등을 상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방을 도둑 맞거나 분실하였다면 가방이 상징한 것들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사업이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으며 집이나 그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가방을 잃어버리고 되찾지 못하는 꿈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등 번거로움을 겪게 되며 가까운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 불화 또는 연인과의 갈등 내지 다툼이 생기게 된다. 가방을 잃어버린 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 불화 또는 연인과의 갈등, 다툼이 생기게 된다. 가방을 정리하는 꿈 자신 주변의 인간관계 또는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리를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을 주워 열어보니 돈이 가득한 꿈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린다. 가방을 줍는 꿈 길거리에서 가방을 줍게 된다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구설수에 휘말릴 일이 생김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꿈 돈을 빌리게 된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친구의 배신에 주의해야 한다. 가방이 날아가는 꿈 자신이 노력하여 만든 결실을 아이벌에게 빼앗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이 더러운 꿈 개인 자산 혹은 신변의 문제가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이 바뀌는 꿈 가방이 바뀌는 꿈은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과 마찬가지로 흉몽입니다. 하는 일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획한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경쟁자에게 추격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방이 불에 타는 꿈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해결되게 되고 평안해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이 비어있는 꿈 가방이 너무 가벼워서 가방을 봤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꿈은 길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편안해지죠. 그로 인하여 자신 원하는 길로 순조롭게 갈 수 있습니다. 가방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 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귀찮아질 징조이며 가방 속을 들여다보는 꿈은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를 꿈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간관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예해야 합니다. 가방이 열려있고 돈이나 문서가 없어지는 꿈 누군가 자신의 근심거리를 해소시켜주거나 근심걱정거리를 해결할 방법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이 열린 채로 들고 다닌 꿈 자기의 속서정이 남에게 알려진 꿈 가방이 찢어지는 꿈 구설수에 휘말릴 것을 예시하는 꿈으로 매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하고자 하는 일에 신중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이 텅 비어있는 꿈 자신에게 재물이나 행운이 찾아올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방이나 그릇 안에 죽은 새가 있는 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돈을 비해주게 된 가방이나 핸드백이 열려있는 꿈 꿈 속에서 자신의 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면 도난을 당한 것이 아닐까 걱정하게 되겠지만 해석은 다르다. 자신의 가방이든 남의 가방이든 입구가 열려있는 것을 보는 꿈은 가방을 어떤 기관이나 장소로 해석하고 그것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직원 채용을 한다거나 주식 공모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자신의 일이나 사건 등이 알려지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나오는 꿈 가죽 가방이 보이는 꿈은 여행을 의미하는 꿈이다. 가지고 나갔던 가방을 분실하는 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휴이 사람들과의 마찰 불화 로는 연인과의 갈등 다툼이 생기게 된다. 남자용 송가방 부녀자의 핸드백 등에 관한 꿈 가정 집 직장 협조자 기관 사업 기반 자금 출처 고달픈 일거리 등을 상징한다.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새 집을 장만하거나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된다. 누군가 옷 보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받았는데 풀지 않는 꿈 오랫동안의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누군가가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한 꿈 주택을 구입하게 되거나 사업을 계획하게 될 징적 누군가가 수백만 원이 가득 찬 큰 가방을 갖다 주는 꿈 액수에 맞먹는 집을 사거나 사업을 벌인다. 더러운 가방을 깨끗하게 세탁하거나 닦는 꿈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돈 가방을 줍는 꿈 돈 가방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오거나 승진하는 등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얻은 꿈 큰 돈이 생기거나 집을 사는 등 재산이 될 만한 이익을 볼 진처 돈이 가방에 가득 찬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하는 꿈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계획한다. 떨어져 있는 가방을 열어보니 돈 뭉치가 가득 있어 주머니에 마구 쑤셔 넣는 꿈 서류 가방이 떨어져 있어 열어보니 돈 뭉치가 가득 들어있고 이 돈을 주머니 여기저기에 마구 쑤셔 넣는 꿈은 권력 계급에 편입된 행운의 꿈이다. 부귀 공명을 누리되 주변의 인맥과 악연 발빠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명품 가방을 선물 받는 꿈 직장인이라면 승진의 기회가 있을 의미의 꿈이다. 혹은 명예가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모르는 사람이 돈이 가득 찬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는 꿈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계획함 무거운 가방에 관한 꿈 자신이 소원하고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질 길몸이다. 무거운 등산 배낭을 메고 너무 괴로워하며 산에 오르는 꿈 소원이나 사업이나 계획한 일에 역경이 따라오고 하던 일이 모두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시하는 꿈이다. 무거운 책가방을 드는 꿈 자신에게 장차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무거운 책가방을 방 안에 놓고 나오는 꿈 근심이나 걱정스러운 일이 해소됨 무언가로 가득 찬 가방을 얻는 꿈 가방 안에 귀중한 물건이 있다면 재산이 드러날 꿈 쓸데없는 것이 들어있다면 개꿈 물건을 가방에 넣는 꿈 평소 원했던 이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꿈이다. 배낭을 지고 산꼽대기로 올라가는 꿈 근심과 장애를 어깨에 치고 난관에 부딪히는 형국이다. 무리한 일에 착수 또는 불안정한 승부를 거는 것으로 이나여 손실과 낭패를 의미하는 꿈이다. 보따리가 보이는 꿈 보따리 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일 근심거리 오랜 시간이 걸려야 밝혀질 일 등을 상징하는 꿈이다. 보따리나 짐을 짊어지고 고생하며 걷는 꿈 근심과 역경이 끊이지 않고 하는 일에 곤란과 사고가 자주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손가방 속에 돈을 도둑맞는 꿈 손가방 속에 돈을 도둑맞는 꿈을 꾸게 되면 잃어버린 돈이 소액이면 근심 걱정이 해소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일이 생긴다. 수업시간에 책가방을 잃어버려 쩔쩔맨 꿈 실제 물건을 도난당하게 되어 애를 먹게 되거나 실수, 실패, 중단, 사고 등을 암시하는 흉몽 아주 많은 가방을 구경하는 꿈 그동안의 고민거리들이 해결되어 사라지고 사업 애정, 취직 등의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약보따리가 태산 같아 보이는 꿈 현실에서도 실제로 환자가 오래도록 약을 먹어야 병이 나을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어떤 사람이 가방 꾸리는 것을 구경하는 꿈 짐을 싸는 그 사람의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여행가방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꿈 목적을 잃고서 심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열려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꿈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비밀, 약점 등이 남에게 알려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옷 보따리를 풀어 많은 옷을 들춰보는 꿈 홍남의 이야기가 오가거나 어떤 사람의 내력 등이 밝혀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옷장이나 트렁크에 옷을 챙겨 넣는 꿈 사업을 정리하거나 생활 등을 정리할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옷체부가 가방이 터지게 편지를 담아 열려진 채로 오는 꿈 자신에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우편물이 올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윗사람이 꼭 주머니를 주어 맞는 꿈 기관이나 사업체, 단체 등의 지도자가 되거나 협력자 혹은 협력기관의 도움으로 사업기반을 얻어 부귀한 몸이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잃어버린 가방을 다시 찾는 꿈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잘 풀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수험생이라면 시험에 합격할 것을 의미한다. 잃어버린 가방을 찾지 못하는 꿈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등 번거로움을 겪게 되고 주위 사람들과의 불화 또는 연인과의 갈등이나 다툼이 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인자 없는 가방 안에 지폐가 잔뜩 들어있는 꿈 하경, 인맥 덕으로 현재보다 높은 지이, 부하 명성을 누리게 됨. 자기의 가방이 열려져 있고 돈이나 문서나 없어지는 꿈 누가 자기의 근심거리를 해소시켜주거나 그 방도가 명백히 밝혀진다. 자식이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는 꿈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먼 곳으로 출장, 여행 등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자식이 짐을 꾸리며 가방을 싸는 꿈 부모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자식이 유학 또는 출장의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의 꿈이다. 자식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그가 독립을 할 일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자신의 가방이 열려져 있고 돈이나 문서가 없어지는 꿈 누군가가 자신의 근심거리를 해소시켜주고 그 방도가 명백히 밝혀진다. 자신이 가방 속을 들여다보는 꿈 개인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겨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자신이 책가방을 내던져 버리는 꿈 일의 실패로 인한 실직을 의미하거나 어렵던 공부를 중단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자신이 책가방을 잃어버린 꿈 자신에게 일의 실패나 중단 혹은 사고, 도난, 분실같은 불운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작은 가방 속의 보석을 확인하는 꿈 자신의 천여성을 확인하며 안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장롱이나 가방에 갖가지 옷을 넣는 꿈 주변을 정리, 정돈하게 됨 장롱이나 가방에 여러가지 옷을 챙겨 넣거나 차곡차곡 쌓아놓는 꿈 주변에 있는 것을 정리, 정돈하게 된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보니 모조리 부서져서 지저분한 꿈 자신이 현재 기력이 많이 쇄져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혹은 사업체의 직원 교체로 신경이 쓰이며 뜻밖의 사고를 당해 기분이 상할 일이 있게 될 것을 의미한다. 주인 없는 가방을 열었더니 지폐가 가득 들어있던 꿈 주변의 학연이나 인맥의 도움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 구하 명예를 누리게 될 진초 지폐가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 꿈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하 명예가 높아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짊어진 책가방을 내던져 버리는 꿈 공부를 하다가 중단되고 자유인으로 떠돌이 신세가 된다. 실제 실패가 있다. 책가방을 방 안에 놓고 나오는 꿈 책가방을 방 안에 놓고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근심하던 일이나 걱정거리가 사라지거나 모두 잊게 된다. 책가방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심을 수가 있다. 실수, 실패, 중단, 사고 등의 불운이 발생한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서류 가방을 든 채 악수하는 꿈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서류 가방을 든 채 악수하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상 거래가 성사될 암시다. 낯선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지위나 명예가 올라가고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처음 본 사람이 돈이 가득 든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는 꿈 집을 사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됨 천으로 만든 가방이 나오는 꿈 사업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꿈이다. 큰 가방에 수천만 원의 돈이 가득한 것을 누가 갖다 주는 꿈 액수에 맞먹는 집을 사거나 사업을 벌인다. 돈이 가득 든 가방을 얻는 꿈 돈이 가득 든 가방을 얻으면 큰 돈이 생기거나 집을 사게 된다.